성전자 응답해주세요, 오바. 지금 성전자 응답해주세요, 오바. 근데 좀비자님이 질타기하는데 어떡해요, 질렀는데. 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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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. 얼음, 얼음. 얼음. 진짜네? 너 여기서 어떻게 해? 네 명 얼음이죠, 지금? 나, 세윤, 얼음. 전호, 인구. 연정훈 살아야 돼, 연정훈 살아야 돼. 네 그러면 지금 연정훈 씨 혼자 된 상황입니다. 벌써 얼었습니다. 형 근데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안 좋은 게 좀비들이 우리말을 듣고 여기에서만 머무르고 있어서 형 그냥 탈출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내가 살리러 갈게. 오케이 형, 내가 살리러 갈게. 오케이 형, 1타 4P. 문성준입니다. 그냥 출구로 나갔어요. 자, 우리가 오늘 시카고 전동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. 그냥Tech Cityạo food akan los . 형 살리러 오지 않으면 돼. 어? 알았지? 형 살리러 오지 말고 그냥 쫑쫑 달려 알았지? 형 살리러 오지 말고 그냥 쫑쫑 달려 가압지? 형 살리러 오지마. 아니 뭐야 인류 형 살았어? 뭐야? 야 너 거기 어떻게 갔냐? 야 야 일로 와봐 야 야 야 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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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땡이야 나 땡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정은이 형 죽으로 뛰어요 저거 뭐야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야? 지금 뭐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야? 쟤 걔 왜 움직여? 땡인데? 다 살려줬나 솔직히 일단 안살려줘? 모두 인형이 됐지 뭐